아서 코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걸작선 실종된 소년을 찾아라 프라이어리 스쿨 정태원 옹김 출판사 시간과 공간사 오늘 소개하는 프라이어리 스쿨은 보기 도물게 셜록홈즈가 돈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한 소년의 실종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천재적인 사립탐정 셜록홈즈 홈즈의 친구이자 동료이며 작품의 화자 존 왓슨 박사 홀더네스 공작 왕실 최직근 고위 귀족으로 유명한 대부호 셀타이어 홀더네스 공작의 10살 난 아들이자 공작가의 상속자이며 실종된 소년 소니 크로프트 헉스터블 박사 사건 의뢰인이자 프라이어리 스쿨 교장 하이데거 프라이어리 스쿨 독일어 교사 이디스 별거 중인 공작의 아내 셀타이어 모친 제임스 와일더 홀더네스 공작의 비서 르빈 헤이즈 홀더네스 공작 자택근교의 여관 주인 우리는 베이커가에 위치한 우리의 작은 무대 위에서 여러 사람의 극적인 등장과 퇴장을 보아왔다 그러나 문학박사이자 철학박사인 소니 크로프트 헉스터블 박사의 첫 등장처럼 갑작스럽고 놀라웠던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인물의 학문적 명성을 담기에는 아무리 보아도 너무 작은 명함을 받은 지 몇 초도 안 되어 박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뚱뚱하고 위험있는 당당한 모습이 어딘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박사는 문을 닫자마자 휘청거리며 테이블에 손을 짚고는 벼랑간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커다란 체구가 곧 가죽깔개 위로 쓰러진 것이다 깜짝 놀란 우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육중한 박사의 몸집을 보았다 마치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에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난파당한 거대한 배의 잔해처럼 보였다 홈지가 서둘러 방석을 머리 밑에 대주었고 나는 브랜디를 박사의 입술에 흘려넣었다 넓적하고 희디인 얼굴은 마음 고생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검은 눈 밑에 검게 들이온 그늘과 약간 벌어진 입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두툼하게 살찐 턱은 면도를 하지 못해 까칠하게 수염이 나 있었다 셔츠를 보니 오래 여행한 흔적이 엿보였고 빗질을 못해 흐트러진 머리칼은 박사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것이었음을 드러냈다 워슨 왜 그러나 홈지가 물었다 피곤하고 지친 탓이야 어쩌면 단순히 피로와 굶주림일 수도 있고 내가 박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며 말했다 박사의 맥박은 가늘고 약하게 뛰었다 북잉글랜드 지방에 맥클턴 지역에서 출발했나 보네 여기 왕복 기차표가 있군 홈지가 시계주머니에서 기차표를 꺼냈다 아직 열두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여기 도착한 걸 보니 새벽 일찍 출발했겠군 찌푸린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박사는 초점이른 멍한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박사는 얼른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이 당혹스러움으로 새빨갛게 변했다 실례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홈즈 씨 약간 긴장했나 봅니다 우유와 비스킷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 홈즈 씨를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함께 어디를 가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보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득이 이렇게 직접 방문한 겁니다 일단 몸이 괜찮아지시면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홈즈가 말했다 벌써 다 나았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약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홈즈 씨 저와 함께 다음 기차로 맥클턴으로 가주시길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제 친구 워슨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는 너무 바빠서 곤란합니다 지금은 회례 서류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에버게벤이 살인 사건도 곧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지금 당장 런던을 떠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중요하고 말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헉스터블 박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홀더네스 공작의 외아들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홈즈 씨는 이 사건을 모르십니까? 전 수상인 홀더네스 공작 말입니까? 맞습니다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만 어젯밤 글로브에 키사가 실렸더군요 홈즈 씨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길고 호리호리한 팔을 뻗어 인명사전 중 한 권을 꺼내어 펼쳤다 홀더네스 제6대 공작 중요 인물 잉글랜드의 최고 훈장인 가터 훈장 수여 잉글랜드 구강 측근의 소수 귀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추밀원 고문관 베벌리 후작이자 커스턴 백작 원 세상에 자기가 많기도 하고는 홈즈가 인명사전을 읽어내리며 말했다 1900년부터 헬람시어경 1888년 애플도우경의 딸 이디스와 결혼하여 외아들 셀타이어를 둠 25만 에이커의 토지 소유 랭커셔와 웨일스 지방의 광산 소유 주소는 칼턴 하우스 테라스 헬람셔의 홀더네스 저택 1872년에 해군 장관 수상을 지냄 이런 모두 어마어마한 직책들이군 뭐 왕족 중에 왕족이라고 해도 되겠군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홈즈 씨가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탐정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가 가는 사건이라면 사건 자체를 위해서 기꺼이 일을 맡으실 분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홈즈 씨, 홀더네스 공작께서는 외아들이 어디 있는지 밝혀내는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5천 파운드를 주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외아들을 유기한 범인을 지목하면 1천 파운드를 더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아주 후한 금액이군요 왓슨, 아무래도 헉스터블 박사와 같이 북 잉글랜드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 헉스터블 박사님 그 우유 다 드셨으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명함을 보니 박사님은 맥클턴 근처에 있는 프라이어리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유괴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나 지나서 오신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겠고요 박사님의 턱수염을 보니 3일 정도 면도를 못하신 듯합니다 이번 사건에 제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우유와 비스킷을 다 먹고 나자 박사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창백했던 뺨도 혈기를 되찾았다 박사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프라이어리 학교는 사립 예비학교로 제가 설립했고 현재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헉스터블의 호라티우스 해명의 저자라고 하면 제 이름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라이어리 스쿨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최우수 사립 초등학교이다 레버스톡경 블랙워터 백작 캐스카트 솜지경 내놓으라 하는 기족들의 자제들이 모두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홀더네스 공작도 3주 전에 비서 제임스 와일더를 통해 10살 난 외아들 세일타이어경을 이 학교에 맡기고 싶다고 요청해 왔던 것이다 세일타이어는 공작가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후계자였다 저는 그때 우리 학교의 명성이 바야흐로 최고저에 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시련을 예고하는 전주국이 될 줄은 정말이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일타이어는 여름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5월 1일에 학교에 도착했다 아주 호감이 가는 인상의 소년으로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세일타이어는 집에서 그다지 행복하게 지낸 편은 아니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아는 사실이었다 결국 부부간의 합의로 공작 부인은 남프랑스로 떠났고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이다 세일타이어는 어머니를 무척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홀더네스를 떠나 남프랑스로 간 후 아주 치물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공작은 아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또래 아이들이 있는 프라이어리 학교로 아들을 보낸 것이다 2주가 지나자 세일타이어는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곧 활기를 되찾은 듯 아주 행복해 보였다 세일타이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월 13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밤이었다 세일타이어의 방은 2층에 있고 다른 방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방에는 학생 두 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잠자는 동안 이 학생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세일타이어는 다른 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었다 방에 창문이 열려 있었고 벽에는 무성하게 자란 담쟁이 넝쿨이 땅바닥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땅에서 발자국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담쟁이 넝쿨을 타고 방을 빠져나간 것은 분명해 보였다 교장은 화요일 아침 7시가 되어서 세일타이어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침대를 보니 간밤에 잠자리에 들었던 듯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옷을 다 갖추어 입었더군요 검은색 잎은 재킷에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방에 들어왔던 흔적은 없었죠 고함 소리나 싸우는 소리도 없었다고 옆방 학생 중 한 명인 컨터군이 말하더군요 컨터군은 아주 예민한 편이라서 작은 소리에도 금방 잠에서 깨는 학생입니다 세일타이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 후 헉스터블 교장은 즉시 정교 학생과 교사 하인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소집했다 그런데 사라진 사람은 세일타이어 외에도 교사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바로 독일어 교사 하이데거 선생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이데거 선생의 방 역시 2층 복도 끝에 있는데 세일타이어의 방과 같은 줄에 있었다 하이데거 선생 역시 잠자다가 밖으로 나간 듯 이불이 젖혀져 있었는데 급하게 나간 것 같았다 윗돌이와 양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이데거 선생 역시 벽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간 게 분명합니다 잔디밭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잔디밭 옆 나무 창고에 항상 보관해두던 선생의 자전거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이데거 선생은 2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추천서가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만 말이 없고 뚱한 성격 탓에 학생이나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벌써 무교일 아침인데 셀타이어와 하이데거 선생의 자치는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홀더네스 저택에 살고 있는 공작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집은 학교에서 불과 2, 3마일 떨어져 있고 혹시 셀타이어가 갑자기 향수병이 생겨서 아버지를 찾아간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집에 가진 않았더군요 공작은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으로 신경이 너무 쇄약해진 탓이지요 홈즈 씨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대하고 가치 있는 사건은 없을 겁니다 홈즈는 불행한 교장 선생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홈즈의 찌뿌린 눈썹과 양미간 사이의 주름을 보니 교장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새삼 부탁하지 않아도 이미 실종사건에 마음을 빼앗긴 듯 보였다 어마어마한 보상금 액수는 제쳐두고라도 이 사건은 복잡하고 특이한 사건을 좋아하는 홈즈의 구미에 딱 맞는 것이었다 홈즈는 수첩을 꺼내어 몇 가지 사항을 기록했다 그런데 왜 좀 더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홈즈가 책망하듯 말했다 교장 선생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수사의 시작부터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담쟁이 넝쿨과 잔디밭을 조사한다 해도 증거들은 이미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홈즈씨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공작께서 이 일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작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런 종류의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죠 하지만 경찰도 수사는 했겠지요 홈즈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만 얻었습니다 근처 기차역에서 아침 일찍 한 소년과 남자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젯밤 그 일행을 리버풀에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실망과 절망의 뜬 눈으로 지세운 뒤 제가 직접 오늘 아침 일찍 기차로 홈즈씨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단서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자 지역경찰에서 수사를 포기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홈즈씨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흘이나 허비한 거로군요 사건이 이 지경까지 가게 내버려두다니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홈즈씨 하지만 아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조사해보면 곧 알 수 있겠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셀타이어와 하이덱어 교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셀타이어가 하이덱어 교사의 수업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소년에게도 자전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사라진 자전거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럼요 확실합니다 그 독일어 선생님이 소년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을 리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박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는 눈속임일 겁니다 어딘가에 숨겨놓고 걸어서 도망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눈속임 치고는 좀 어설프군요 창고에 다른 자전거들도 있었나요 몇 대 있었습니다 눈속임을 위해서라면 자전거 두 대를 숨겨놓는 편이 더 그럴 듯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면 두 대가 더 나았을 텐데요 아 그건 그렇군요 따라서 눈속임이라는 추측은 틀린 거지요 하지만 자전거가 사라진 점은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숨기기 쉬운 물건은 아니니까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셀타이어가 사라지기 전날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요 편지는 한통 왔지요 누가 보낸 것이었습니까 공작이 보낸 편지 였습니다 공작이 보낸 편지인 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편지 봉투에 적힌 골드네스 가문의 문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또 주소를 쓴 글씨가 공작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공작이 편지를 보냈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언제 또 편지를 보냈지요 한 며칠 전입니다 프랑스로부터 온 편지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는 없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헉스터블 박사 셀타이어가 자기 의지로 학교를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도망간 거라면 외부의 누군가가 이 소년을 깨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면 편지 때문에 셀타이어가 꼬임을 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년이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홈즈씨 그다지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아버지인 홀더네스 공작 외에는 소년과 접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작가 셀타이어 부자 간의 사이는 좋았나요 뭐 공작은 그다지 사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국가 문제에만 파묻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자 지간의 정이 돈독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하지만 공작 나름대로 외아들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셀타이어가 어머니와의 사이는 아주 좋았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셀타이어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럼 공작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럼 교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작의 비서 제임스 와일더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셀타이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공작이 보낸 마지막 편지가 셀타이어 학생 방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셀타이어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홈즈씨 이제 그만 유스턴 기차역으로 출발할 시간입니다 사륜마차를 부르지요 15분이면 될 겁니다 헉스터블씨 전보를 보내시죠 사람들이 박사가 아직 리버풀이라든가 어딘가에서 사건 수사를 부탁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비밀리에 편하게 학교에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냥개처럼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잡히는 게 있겠죠 그날 저녁 무렵 우리는 헉스터블 박사의 학교가 있는 잉글랜드 북부 피크 지방에 도착했다 그곳의 공기는 런던과는 달리 매우 맑고 상쾌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날은 벌써 어두웠다 복도 테이블 위에 우리의 명함을 놓고 기다리고 있자니 하인이 집사에게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였다 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피곤한 얼굴을 우리 쪽으로 돌렸다 공장님은 와일더 비서와 함께 지금 서재에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안내하겠습니다 나는 유명한 정치가인 공작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사진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위험이 있었으며 옷차림은 빈틈없이 격식있게 차려입었다 얼굴은 얼굴은 길었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매부리코가 인상적이었다 석고상처럼 창백한 얼굴이 흰색 양복의 상의 위로 길게 자란 짙은 붉은색 수염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양복 안에 조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시곗줄이 반짝거렸다 공작은 위험있는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지만 얼굴에는 어둠이 서려있었다 홀더네스 공작 옆에는 아주 젊은 남자가 서있었다 그는 와일더 비서가 틀림없었다 몸집이 작은 데다 신경질적이고 민접하며 괄갈해 보였고 꽤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였다 우리의 침묵을 깬 것은 와일더 비서의 날카로운 말투였다 헉스터블 박사님 오늘 아침 박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미 이번 일을 의뢰하시려고 런던으로 출발하셨더군요 셜록 홈즈씨에게 이번 사건을 맡기시겠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공장님이 매우 놀라셨습니다 공장님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다니요 하지만 경찰도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뗐지 않습니까 공장님은 절대로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일더씨 분명히 경찰은 수사에서 손을 뗐지 않습니까 헉스터블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공장님은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번 사건에 적은 수의 사람이 개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 관두지요 인상을 찌푸리며 박사가 대꾸했다 슈럭 홈즈씨는 슈럭 홈즈씨는 내일 아침 기차로 런던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아닙니다 런던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습니다 박사님 홈즈가 상냥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뭐 이곳 공기도 신선하고 좋으니 며칠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머물지 마을 여관에 묵을지는 박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헉스타블 박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자 붉은 수염의 공작이 입을 열었다 마치 종이 울리는 듯 깊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다 와일더 비서의 말대로 나와 먼저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 헉스터블 박사 하지만 홈즈 씨가 자네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으니 이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마을 여관에서 묵지 말고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도록 하시지요 홈즈 씨 감사합니다 공장님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좋으실 대로 하시오 홈즈 씨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와일더 비서나 나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직접 물어보는 편이 좋겠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디님의 실종에 관해서 무슨 짐작이라도 가는 사실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전혀 없어 심기가 불편할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군요 공작 부인께서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홀더니스 공작은 대답하기에 난처한 듯이 한동안 주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마침내 공작이 대답했다 아드님의 몸값을 노리는 유괴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없어 홈즈 씨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아드님에게 편지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편지는 그 전날 썼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에게 그 편지를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 보내셨나요 그렇소 그 아드님의 마음이 상할만한 혹은 충격받을만한 내용을 편지에 혹시 쓰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소 편지를 직접 붙이셨나요 공작이 대답하는 대신 와일더 비서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공작님은 직접 편지를 붙이시지 않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함께 편지를 서재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직접 그 편지들을 붙이죠 그 편지를 확실히 붙였습니까 물론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공작님이 쓰신 편지가 모두 몇 장이나 되죠 스무 통에서 서른 통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편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혀 없지는 않지요 황지가 대답했다 내 입장에서는 공작이 입을 열었다 경찰에게 프랑스 남부지방을 조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놓았소 내 아내가 이처럼 끔찍한 일을 주도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만 아들 녀석이 워낙에 고집불통이라 프랑스에 있는 제 어미에게 갔을 수도 있소 그 독일어 선생이 꼬드겨 부추긴 거겠지 그럼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소 나는 홈지가 몇 가지 더 질문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공작의 무뚝뚝한 태도 때문에 그만두는 것 같았다 지나치게 기적적인 성격 탓에 공작은 내밀한 가족사를 낯선 사람에게 설명하는 일을 굉장히 불쾌하게 느낀 것 같았다 또한 홈즈가 캐물으면 캐물을수록 자신의 공작이라는 지위에 가려진 그늘진 구석이 허니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공작과 비서가 학교를 떠나자 홈즈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셀타이어 소년이 쓰던 방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밖으로 나갈 유일한 길은 창문이라는 점 외에는 아무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독일어 교사 하이데거 선생 방도 조사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다 하이데거 선생 역시 담쟁이 넝쿨을 타고 내려간 듯 짧은 풀이 푸르게 자란 잔디밭에 움푹 파인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소년과 선생의 야간 도주를 말해주는 증거는 그뿐이었다 홈즈는 혼자 집을 나서더니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육지 측량부에 근처 지도 한 장을 들고 내방으로 왔다 침대 위에 지도를 펼쳐놓은 홈즈는 지도 중앙에 램프를 비추고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끔 흥미있는 것을 발견하면 연기가 나는 파이프로 그것을 가리키거나 했다 워슨, 이번 사건은 아주 흥미로워 홈즈가 말을 꺼냈다 아주 중요한 점이 몇 개 있다네 우선 여기 지도를 살펴보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걸세 여기 지도를 보게 까마케칠한 사각형이 프라이어리스쿨이야 여기에다 핀을 꽂아두지 그리고 여기 이 선이 큰 길이네 학교에서 동서로 뻗어있고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는 1마일 이내에 3길이 없어 만약 두 사람이 길로 지나갔다면 그건 이 길밖에 없지 정말 그렇군 홈즈? 그런데 워슨, 다행스럽게도 나는 오늘 이 길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네 바로 여기 내가 지금 파이프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 말일세 이 지점에서 경관 한 명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군 여기 보이다시피 동쪽으로 난 첫 번째 갈림길 지점에서 경관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한순간도 자리를 뜬 적이 없고 소년이나 남자가 지나가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네 그 경찰과 아까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더군 그러니 동쪽 길로는 두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 그렇다면 이제 서쪽 길을 살펴봐야 하는데 서쪽에는 레드보디라는 여관이 하나 있다네 공교롭게도 그날 밤 여관 안주인이 병이 나는 바람에 맥클턴으로 의사를 부르러 갔다는군 헌데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찰하러 왕진을 가서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 탓에 여관 사람들이 모두 밤새도록 교대로 길가에서 의사가 오는지 기다렸다고 했네 뭐 여관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서쪽 길 역시 두 사람이 이용했을 가능성은 사라지지 그렇다면 결국 셀타이어와 하이데거 선생 이 두 사람은 이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네 하지만 홈즈 자전거는? 그래 자전거가 있지 자 추리를 계속해 보세요 만약 두 사람이 동서로 뻗어 있는 길 동쪽이나 서쪽 이 두 길로 가지 않았다면 학교 북쪽이나 남쪽으로 갔다는 추측을 할 수 있네 이 점은 확실하지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 자 그럼 먼저 학교 남쪽을 볼까 보다시피 학교 남쪽은 경작지로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네 바둑판처럼 땅이 나뉘어져 있는 데다가 돌담으로 각각 막혀 있어 이 길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다는 뜻이네 그럼 학교 남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포기해야 하는 거지 이제 남은 두 번째 가능성은 학교 북쪽인데 여기는 나무들이 수북이 자란 숲이네 레기드 쇼 덤불 숲이라고 표시한 곳일세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로우 학무지지 완만한 언덕길로 10마일가량 뻗어 있지 여기 학무지가 끝나는 곳에 홀더네스 저택이 있네 도로를 이용하면 10마일이지만 학무지를 가로질러 가면 6마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학무지라서 소와 양을 기르는 농가 몇 채가 있는 걸 제외하면 학무지에 사는 건 새 같은 날 짐승이 다일세 그리고 체스터필드 거리까지는 아무것도 없다네 여기 교회가 하나 있고 오두막 몇 채 그리고 여관이 있네 언덕을 넘어가면 경사가 급한 절벽이 나오지 그러니까 역시 이 학무지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홈주 하지만 자전거는 말일세 그렇지 그렇지 자전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고장도로가 아니어도 상관없네 황무지에도 오솔길이 나있고 게다가 보름달 밤이었으니 허니 밝았겠지 이건 무슨 소리지 누군가 힘차게 방문을 두드렸다 곧이어 헉스터블 박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박사는 손에 파란 크리켓 운동용 모자를 들고 있었다 모자 맨 위에는 하얀 갈매기 무늬 장식이 달려있었다 홈주 씨 마침내 소년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이건 셀타이어의 모자입니다 박사가 소리쳤다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황무지에서 야영하던 집시들 마차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집시들은 하여일에 출발했는데 경찰이 운을 추적해서 따라가 마차를 수색한 결과 이 모자를 발견한 겁니다 집시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홈주가 물었다 발뺌하면서 거짓말을 하더군요 화요일 아침 황무지에서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 집시놈들이 소년을 납치한 겁니다 경찰이 집시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법이 무서워서라도 분명 모든 걸 털어놓을 겁니다 공작에 후한 사례금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괜찮군 박사가 방을 나가자 홈지가 말했다 최소한 로우 황무지에서 셀타이어 소년의 모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도 황무지를 둘러보면 뭔가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야 집시들을 체포한 것만 제외하면 지방 경찰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분명하군 여기 좀 보게 왔음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수로가 있어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게 보이지 황무지 일부분에서는 수로가 확대되면서 늪지대로 변한 지역이 있네 홀더네스 저택과 학교 사이 지역에 이런 늪지대가 군데군데 있네 날이 건조해서 다른 장소에서 흔적을 찾기란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런 늪지처럼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분명히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걸세 왓슨 내일 아침에 깨울 테니 같이 가서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아보세 새벽에 눈을 떠보니 홈지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홈지가 나를 깨우러 온 것이다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홈지는 이미 밖을 둘러보고 온 것이 분명했다 잔디바깥 자전거 창고를 살펴보았네 또 레드 기드 쇼 덤블 숲에도 갔다 왔지 왓슨 옆방에 코코아를 준비해놨네 서둘러야겠네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아서 말일세 홈즈의 눈은 반짝였고 두 뺨은 홍조를 띄고 있었다 마치 일감을 잔뜩 준비해놓은 기술자의 활기찬 표정과도 같았다 평상시 모습과는 달라 보였다 베이커가에서는 생각에 잠긴 냉정한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활기 있고 기응찬 모습이었다 이처럼 생계에 찬 홈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 할 일이 아주 많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희망에 부풀어 홈즈와 나는 양떼가 다니는 길이 어지러이 나 있는 황무지를 돌아다녔다 물리끼가 끼고 젓갈색 덤블로 무성한 황무지를 지나 홀더네스 저택과 황무지를 나누는 넓은 연푸른 녹지대까지 왔다 만약 셀타이어가 집쪽으로 갔다면 분명 이곳을 지나갔을 테니 어떤 흔적이 남아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셀타이어나 하이데거 선생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홈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홈즈는 익기 낀 길 위에 진흙 얼룩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길을 따라 걸었다 양떼의 발자국은 아주 많았으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소발자국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일단 이 점을 살펴보세요 홈즈가 우울한 얼굴로 넓게 펼쳐진 황무지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에도 황무지가 있고 사이에 좁은 길이 나 있군 아니 이런 이럴 수가 이게 뭐지 시커먼 좁은 길 중간쯤 축축한 땅 위에 선명하게 자전거 바퀴자국이 보였다 홈즈 드디어 찾았군 내가 소리쳤다 그러나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기쁘다기보다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제3자의 표정이었다 자전거가 맞긴 한데 이건 우리가 찾는 자전거는 아닐세 홈즈가 말했다 자전거 타이어에는 마흔두 종류가 있지 각기 타이어 무늬가 다르다네 겉에 덮개를 덧댄 이 타이어는 덧놉사의 타이어일세 하이데거 선생의 자전거 타이어는 팔머사에서 만든 제품이야 에이블링이라는 수학 선생이 확실하다며 말해주더군 팔머사의 타이어 무늬는 수직선이라네 따라서 이 자전거 바퀴자국은 하이데거 선생의 자전거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럼 셀타이어의 것일까 어쩌면 셀타이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면 말일세 하지만 아직까지는 셀타이어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증거가 없네 이 바퀴 자국으로 보아하니 자전거 주인은 학교에서 출발한 것이 확실하네 아니면 학교를 향해서 가는 중이었거나 아니 그건 그렇지 않네 왓슨 좀 더 깊이 팬 바퀴자국을 보게 몸무게가 자전거 뒤쪽에 실리니까 물론 뒷바퀴가 더 깊게 패이는 법이지 여기 이 자국들을 보게 왓슨 얕게 파인 앞바퀴자국이 뒷바퀴에 밀려서 사라졌지 이건 확실히 자전거가 학교에서 출발했다는 의미일세 이 사실이 우리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 이 바퀴 자국을 되짚어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을 걸세 우리는 바퀴 자국을 거슬러 올라갔다 200야드 지나 길이 끝나는 지점에 오자 항무지 땅은 습기로 질퍽해졌다 길을 따라 계속 되짚어 가자 이번에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장소가 있었다 이곳의 자전거 바퀴 자국은 소의 발자국에 지어져버린 상태였다 그곳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길은 학교 뒤에 레기드쇼 덤불 숲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숲에서 자전거가 나온 것이 분명했다 홈진은 바위에 걸터 앉아 손으로 턱을 괴었다 내가 담배를 두 개비나 피고 나서야 꼼짝도 하지 않던 홈지가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홈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 타이어 자국을 바꿀 정도로 교활한 놈이 틀림없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범인을 상대하고 있다니 이거 참 재미있는 사건이군 이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다시 황무지를 살펴보러 가세 아직 조사하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았네 우리는 다시 황무지 늪 가장자리 주변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끈기있게 조사한 소득을 얻게 되었다 늪 아래편 오른쪽에 진흙창이 된 새끼리 보였다 홈지가 그쪽으로 다가가더니 기쁨에 탄성을 질렀다 가느다란 전선줄 꾸러미처럼 보이는 물체가 길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바로 팔머사 자전거 타이어였다 하이데거 선생의 것이 분명하네 나의 추리가 제대로 들어맞았군 홈지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홈즈 축하하네 내가 말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하지만 길을 자세히 살펴본 보람은 있었군 이제 이 바퀴 흔적을 계속 쫓아가보세 그다지 길지 않을 거야 그러나 황무지는 습기로 질퍽거리는 곳이 많았고 자전거 바퀴 자국을 놓치기 일쑤였다 우리는 다시 이어진 바퀴 자국을 어렵게 발견해가면서 계속 쫓아갔다 이것 보게 왓슨 자전거를 탄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네 여기 선명하게 난 바퀴 자국을 보게 바퀴 자국 두 개가 모두 비슷한 깊이로 패여있네 이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앞바퀴 즉 손잡이 쪽으로 몸을 잔뜩 기댔다는 뜻이지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처럼 말이지 이런 저기에서는 넘어진 모양이군 그곳에는 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엉켜있었고 사람이 넘어진 흔적이 보였다 발자국이 몇 개 나있었고 타이어 자국이 다시 한 번 사라지고 안 보였다 홈즈 옆으로 넘어진 모양인데 바닥에 넓게 엉켜있는 흔적을 보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홈즈는 아무 말 없이 금자카 꽃이 핀 덤불에서 꺾인 가지 하나를 들어 올렸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샛노란 금자카 꽃잎이 붉은 핏빛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길 위에도 덤불 위에도 검붉은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었다 이런 세상에 왓슨 가만히 서 있게 불필요한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계속 달려간 모양이군 하지만 다른 바퀴자국은 없군 소발자국만 눈에 띄는 것이 이상하네 황소에게 바쳤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야 황소라니 말도 안 되지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는 걸 왓슨 계속 가보세요 이 핏자국을 바퀴자국과 마찬가지로 쫓아가 봐야겠어 분명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네 그러나 추적은 오래 가지 않았다 바퀴자국은 물기가 어린 진흙길 위를 비틀비틀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다 저 앞을 보자 반짝 빛을 발하는 금속성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물체는 무성하게 자란 금자카 덤불에 가려져 있었다 우리가 덤불에서 끄집어낸 것은 팔머 타이어가 달린 자전거였다 한쪽 페달은 구부러지고 자전거 앞부분이 끔찍하게도 온통 피투성이었다 덤불 저쪽에 신발 한 켤레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우리는 급히 달려가 보았다 자전거의 주인이 틀림없었다 키가 크고 턱수염이 난 남자가 누워있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한쪽 안경알은 빠져나가고 없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죽은 것이 분명했다 머리 한쪽 부분에 큰 상처가 보였다 이 초록 심한 부상을 입고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용기와 체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신발은 신고 있었지만 양말은 신고 있지 않았다 코트 앞자락이 벌어져 안에 입은 잠옷이 드러나 있었다 죽은 남자는 하이데거 독일어 선생이 틀림없었다 홈즈는 사체를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다 사체 발견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그의 일그러진 눈썹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뭘 해야 할지 고민이군 홈즈가 마침내 입을 떼었다 왓슨 내 생각 같아서는 계속 학무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나 이 불쌍한 선생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도록 말일세 홈즈 내가 가겠네 하지만 왓슨 자 왓슨 왓슨 오늘 아침 우리는 두 가지 단서를 잡았네 하나는 팔머 타이어 자전거일세 그 자전거의 주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봤지 두 번째 단서는 덧높 타이어 자전거일세 그 점을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필요 없는 사실은 버리고 중요한 사실만 골라내야 하니까 말이야 우선 나는 나는 셀 타이어가 완전히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네 창문으로 빠져나온 셀 타이어는 혼자 또는 누구와 같이 도망을 친 게 분명하네 나는 홈즈의 말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왓슨 양말도 신지 않고 나왔네 아주 서두른 것이 확실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홈즈 왓슨 그 하이데거 선생이 왜 그랬을까 아마 선생은 자기 방 창문을 통해서 셀 타이어가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을 거야 선생은 소년을 데려오려고 했겠지 자전거를 타고 소년을 뒤쫓아가다가 죽음을 당한 거네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네 그럼 이제 내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겠네 어린 소년을 쫓아가는 남자라면 당연히 뒤따라 달려갔을 거야 어른이 뛰면 소년의 걸음이야 곧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이데거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갔어 하이데거 선생은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이라고 했네 소년이 뭔가 아주 빠른 것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이데거 선생은 자전거를 타고 따라갔을 걸세 그렇다면 홈즈 셀 타이어가 자전거를 타고 갔나 보군 좋아 왔슨 계속 추리를 해보세요 학교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는 죽음을 당했네 권청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두게 셀 타이어 소년은 분명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그런데 하이데거 선생은 흉기에 머리를 맞고 죽었네 그렇다면 소년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있었다는 뜻일세 그리고 하이데거 선생이 셀 타이어 소년을 따라잡기까지 5마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소년이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는 사건 현장을 모두 살펴보지 않았나 왓슨 뭘 발견했지 소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50이야드 내에는 길이 없었지 덧높자전거를 탄 사람은 그 살인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처에 사람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홈즈 그건 불가능하네 내가 소리쳤다 자네 말이 맞네 왓슨 바로 그 점이지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죽어있다니 그건 불가능해 따라서 앞서 내가 얘기한 내용에는 뭔가 허점이 있다는 뜻일세 한번 생각해보게 왓슨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일까 홈즈 하이데거 선생이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상처를 입은 걸까 왓슨 자네는 푹신푹신한 늪지대에서 머리뼈가 골절될 만큼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겠네 홈즈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모르겠군 왓슨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지 않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적은 편이 아니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용만 하면 된다네 팔머 타이어는 조사했으니까 이제 덮개로 덧댄 덧높 타이어에 관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바퀴자국을 따라 좀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덤블로 뒤덮인 오르막길이 나오면서 늪지대는 끝이 났다 더 이상의 바퀴자국은 발견할 수 없었다 자전거 바퀴자국은 홀더네스 저택 방향을 향한 채 끝나 있었다 왼쪽 방향으로 몇 마일 앞에 공작의 집에 세워진 높은 탑이 보였다 앞에는 체스터필드 거리 쪽으로 나지막한 회색집 한 채가 보였다 우리는 그 낡고 지저분한 농가로 다가갔다 문 위에 싸움 딱 한 판이 걸려있는 여관이었다 홈즈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비틀거리더니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발목을 삐끗해서 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홈즈는 전륙거리면서 힘겹게 여관으로 들어갔다 문간에는 햇볕에 검게 그을린 늙은 남자가 사기로 만든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르빈 헤이지 씨 홈즈가 말을 건넸다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여관 주인이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며 말했다 눈빛이 교활했다 눈빛이 교활했다 아 강판에 쓰인 이름이 있는데 주인 이름이 분명하겠지요 뭐 그 정도야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이지 씨 헤이지 씨 혹시 여관에서 마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차는 없소 땅에 발을 댈 수 없어서 그러니 부탁합니다 그럼 발을 땅에 안 대면 댈 거다니요 그러면 걸을 수가 없지요 그럼 한쪽 다리로 깡충깡충 뛰구려 여관 주인의 태도는 예의범절하고는 담을 쌓은 것이었다 그러나 홈즈는 예의바르게 웃음을 잃지 않았다 헤이지 씨 워낙 불편해서 어쩔 수 없답니다 탈 것이라면 뭐든지 상관 않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어찌되건 상관 안하오 헤이지는 매정하게 대꾸했다 헤이지 씨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전거를 빌려주면 자전거를 빌려주면 그 말을 들이지요 그러자 여관 주인의 귀가 쫑긋해졌다 어딜 갈 생각이오 홀더네스 저택입니다 공작과 잘 아는 사이란 말이오 여관 주인이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지저분한 우리의 옷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대꾸했다 공작은 우릴 보면 좋아하실 겁니다 홈즈가 넉살좋게 웃으며 대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실종된 아드님에 대한 소식을 갖고 왔으니까요 그 말에 여관 주인이 움찔했다 뭐요 도련님을 찾았단 말이오 리버풀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염이 제멋대로 자란 주인의 넓적한 얼굴에 순간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여관 주인의 태도가 갑자기 상냥해졌다 공작은 나에겐 그다지 좋은 분은 아니오 예전에 나는 공작의 마부장으로 일했었지 그런데 공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작곡상의 거짓말을 듣고는 나를 해고했어 하지만 도련님이 리버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군 공작에게 그 소식을 속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탈 것을 빌려주지 고맙습니다 우선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그 뒤에 자전거를 빌려주십시오 자전거는 없습니다 홈지가 그 말을 내밀었다 정말이여 선생 자전거는 없소 하지만 홀더네스 저택까지 가도록 말 두피를 빌려주겠소 뭐 정 그러시다면 일단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얘기해 보지요 우리는 바닥에 돌이 깔린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홈즈 홈즈와 나 단 두 명만 남게 되자 놀랍게도 홈즈의 삔 발목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졌다 아침부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는 오랫동안 식사를 했다 홈즈는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고 한두 번 창가로 다가가 뚫어져라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밖으로는 지저분한 앞마당이 보였다 마당 저쪽 구석에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었다 마당 반대쪽 구석에는 마구깐이 있었다 홈즈는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다가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왓슨 드디어 알았네 드디어 알아냈어 그랬던 거야 왓슨 오늘 소발자국 본 걸 기억하나 몇 개 봤지 왓슨 어디에서 봤지 글쎄 여기저기 황무지 전체에 있었는데 늪지에도 있었고 길가에도 그리고 그 불쌍한 하이데거 선생이 죽음을 당한 장소에도 있었지 맞네 왓슨 그랬다네 그렇다면 황무지에서 소를 본 기억이 나나 아니 한 마리도 한 마리도 못 봤는걸 아 아주 이상한 일이지 안 그런가 아 그건 그렇군 정말 이상하군 자 그럼 왓슨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아까 갔던 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길 위에 자국이 그려지나 그래 그려지는군 그럼 왓슨 그럼 왓슨 그 소 발자국이 이렇게 생겼는지도 기억나나 홍진은 빵 부스러기를 늘어놓으며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었지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어 왓슨 기억나나 글쎄 기억을 못하겠네 난 확실하게 기억하네 분명 그랬어 맹세해도 좋아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눈뜬 장님이었네 이러니 결론이 안 났던 거야 홈즈 그럼 그 소 발자국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말처럼 걷기도 하고 천천히 구보하거나 아니면 발 네 개를 한 번에 지면에서 뗄 정도로 빨리 뛰는 소를 본 적이 있나 왔음 그건 소 발자국이 아니었어 바로 말이라는 얘기일세 시골여간 주인 머리로는 이런 눈속임을 생각하지 못하지 마당이 조용한 걸 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군 대장간에 있는 젊은이 외엔 아무도 안 보여 어디 슬쩍 다가가서 살펴볼까 무너져 가는 마구깐에는 손질을 하지 않아 털이 헝클어진 말 두 마리가 있었다 홈즈는 그 중 한 마리의 뒷발을 올려 발급을 살펴보았다 왓슨 이거 보게 편자는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새로 갈았군 보게 오래된 편자인데 무슨 새것이야 이거 새로운 발견이군 마당 건너편에 있는 대장간으로 가보세요 젊은이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 홈즈의 날카로운 눈이 쌓여있는 세부찌 더미들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리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여관 주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검붉은 낯이 화가 난 듯 실립거렸다 주인은 손에 짧은 쇠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어찌나 험상구진 표정이던지 나는 주머니에 있는 리벌버 권총을 손에 쥐었다 이런 흉악한 염탕꾼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여관 주인이 소리 질렀다 아 헤이드씨 대장간에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물건이라도 있나 보군요 홈즈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홈즈의 대꾸에 주인은 애써 억지 웃음을 쥐었다 그러나 일그려진 입술이 더욱 흉악해 보였다 대장간에 있는 물건들이야 별거 있겠소 하지만 이보시오 선생 난 내 허락 없이 누가 내 집에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소 얼른 그만아주고 여기서 나가 주셨으면 좋겠소 알겠습니다 헤이즈씨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타고 갈 말을 살펴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어가도 될 것 같군요 별로 멀지도 않으니까요 홈즈가 대답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길이 있소 주인은 뚱한 표정으로 홈즈와 내가 여관을 나설 때까지 지켜보았다 지켜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다지 멀리 가지 못했다 주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커브길에 오자 홈즈가 발걸음을 멈췄기 때문이다 왓슨 왠지 섭섭한 기분이 드는걸 마치 고향을 떠난 것처럼 말일세 여관에서 멀어질수록 사건 현장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지 홈즈 나도 동감일세 저 여관 주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해 인상도 험악하기 짝이었군 내가 말했다 왓슨 자네도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군 이쪽은 마구깐 저쪽은 대장깐이라 이 싸움 딱 여관은 참으로 재미난 장소군 그럼 들키지 않도록 다시 여관 쪽으로 가보세요 회색 석회암이 흩어진 언덕이 뒤로 길게 뻗어 있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언덕 위로 올라갔다 홀더네스 저택 쪽을 보자 자전거를 탄 사람이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왓슨 빨리 엎드리게 홈즈가 급히 내 어깨를 눌렀다 몸을 숙이자마자 아슬아슬하게 자전거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자전거가 지나간 뒤 뿌옇게 피어오른 먼지 구름 사이로 흐릿하게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입은 벌어진 채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작고 민첩한 몸집이 우스꽝스러운 만화처럼 보였다 자전거에 탄 남자는 어젯밤 만났던 제임스 와일더 비서였다 공작의 비서로군 어서 오게 왔슨 빨리 따라가야 하네 홈즈가 외쳤다 우리는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몸을 숨겨가며 여관 앞마당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갔다 와일더 비서의 자전거가 벽에 세워져 있었다 여관에서는 사람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창가를 지나치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차츰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홀더네스 저택에 있는 탑 뒤로 해가 저물어갔다 그때 어둑어둑한 마당 한쪽에서 마차의 램프가 켜진 듯 불빛이 보였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마차는 체스터 필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갔다 어떻게 생각하나 와슨 홈즈가 물었다 내가 보기엔 도망치는 것 같군 그래 보이지 와슨 저 마차 안에는 한 사람밖에 안 탄 것 같더군 분명 제임스 와일더 비서는 아니었네 와일더는 저기 문가에 서 있으니 말이야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이 마당에 어른거렸다 마당에 어른거렸다 빛 한가운데 비서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목을 길게 빼고 캄캄한 어둠 속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분명했다 마침내 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여관문이 닫혔다 다시 마당은 어둠 속으로 파묻혔다 5분 후 2층의 한 방에 불이 켜졌다 싸움 딱 여관은 이상한 방법으로 손님을 맞는군 홈즈가 말했다 홈즈 바는 반대쪽에 있네 분명 그럴 테지 아주 은밀한 손님이 방문한 모양일세 도대체 제임스 와일더가 이 여관에서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걸까 왓슨 가보세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어 홈즈와 나는 조심스럽게 언덕에서 내려가 길을 가로질러 여관문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다 여전히 와일드의 자전거는 벽에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홈즈는 성냥불을 켜고 자전거 뒷바퀴를 조사했다 홈즈가 소리 죽여 조용히 웃었다 자전거 타이어는 다름 아닌 던넛 제품이었다 자전거 위에 창문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다 이제 창문 안을 들여다봐야겠네 왓슨 엎드려서 등을 좀 대주겠나 디디고 올라가서 꼭 봐야겠네 몇 초 후 홈즈는 내 등 위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곧 다시 내려왔다 왓슨 이제 됐네 오늘 할 일은 거의 끝난 듯 싶군 모을 수 있는 단서는 모두 모은 것 같네 학교까지 돌아가려면 갈 길이 머니까 서둘러 출발하세 우리가 황무지를 가로질러 프라이어리 스쿨까지 돌아가는 동안 홈즈는 단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맥글턴 역에서 홈즈는 어딘가로 전벌을 쳤다 그날 밤 늦게 헉스터블 박사는 하이데거 선생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홈즈가 박사를 위로했다 그리고 얼마 후 홈즈가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왔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아침에 출발할 때처럼 여전히 기운 차고 생생한 모습이었다 워슨 일이 잘 진행되고 있네 내일 저녁 전까지 사건이 모두 해결될 걸세 내가 장담하지 홈즈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11시 홈즈와 나는 홀더네스 저택에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고 있었다 집사는 웅장한 엘리자베스 시대풍의 현관을 지나 우리를 공작의 서재로 안내했다 공작의 비서 제임스 와일더가 서재에 있었다 와일더 비서는 어젯밤 외출의 여파인지 눈빛이 불안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홈즈씨 공장님을 뵈러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공장님은 지금 몸이 편찮으십니다 헉스터블 박사가 보낸 정보를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어제 홈즈 선생이 발견하신 끔찍한 사건 소식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와일더씨 공장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공장님께서는 지금 침실에 계십니다 그럼 침실로 가서 뵙지요 홈즈씨 공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와일더씨 그래도 꼭 만나야겠습니다 홈즈의 냉정하고 굽히지 않는 태도에 와일더 비서는 더 이상 말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듯이 보였다 좋습니다 홈즈씨 공장님께 홈즈씨가 와 계신다고 말씀드리죠 한 시간 정도 지나자 홀더네스 공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인 그 어느 때보다 창백했다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있어 어제 만난 그 사람이 맞는지 내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공작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책상 뒤 의자에 앉았다 공작의 붉은 수염이 책상 위로 흘러내렸다 그래 홈즈 선생 무슨 일이오 공작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홈즈는 공작 옆에 서 있는 와일더 비서를 보고 있었다 공장님 제 생각에는 와일더 비서가 없는 데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와일더의 창백한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홈즈를 힐끗 노려보았다 공작님 저는 공작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와일더 자네는 나가 있게 홈즈 선생 할 말이 뭡니까 홈즈는 와일더 비서가 나가고 서재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입니다 공작님 저와 제 친구 왓슨 박사가 헉스터블 박사에게 듣기로는 이번 사건에 보상금을 거셨다고 하던데요 공작님께서 그 점을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요 홈즈 선생 아드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오천 파운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리고 누가 아드님을 데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에게도 천 파운드를 주신다고 하셨죠 맞소 그렇다면 아드님을 납치한 사람이나 혹은 지금 아드님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알려주면 천 파운드를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소 그래요 공작이 초조하게 대답했다 셜록 홈즈 선생 이 일만 잘 해결한다면 후하게 보상하겠소 결코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을 거요 홈즈의 검소한 성품을 아는 나로서는 이처럼 돈에 연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다 그 책상 위에 놓인 것이 공작님의 수표책인 것 같군요 지금 6천 파운드짜리 수표를 끊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지급 보증 수표로 써 주십시오 저의 거래 은행은 캐피털 카운티스 은행 옥스퍼드 지점입니다 공작은 무뚝뚝하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홈즈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홈즈 선생 농담하는 거요 재미없는 농담은 그만둡시다 농담이 아닙니다 공작님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즈씨 도대체 무슨 속셈이요 보상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누가 붙잡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순간 공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붉은 수염은 한층 더 붉게 보였다 어디 있어 공작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아드님은 적어도 어젯밤에는 싸움딱 여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죠 공작은 무너지듯 의자에 털썩 앉았다 범인이 누구요 홈즈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홈즈는 빠른 걸음으로 공작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홈즈의 대답이었다 공작님 이제 수표를 써주시지요 공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깊은 시면 속으로 빠져들듯 두 손으로 책상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곧 귀족다운 자제력을 발휘해 공작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몇 분이 흐르자 공작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공작이 물었다 어젯밤 공작님을 보았습니다 왓슨 박사 말고 또 누가 알고 있소 아무도 모릅니다 공작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더니 수표 책을 펼쳤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오 홈즈씨 지금 수표를 써드릴 테지만 당신이 한 말이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란 점은 당신이 잘 알 것이오 맨 처음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소 내가 홈즈 당신과 친구 왓슨 선생을 믿어도 되겠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히 말하겠소 홈즈 선생 이번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1만 2천 파운드면 충분하겠소 홈즈가 웃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공장님 이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홈즈 선생 제임스 와일더는 그 일과 상관이 없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오 제임스가 사람을 잘못 고용한 탓이오 학교 선생을 죽인 사람은 불량배였소 하지만 공장님 범죄를 계획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말이오 홈즈 선생 물론 당신 말이 맞소 허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소 살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는 일이오 게다가 제임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살인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오 하이데거 선생이 죽은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임스는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소 제임스는 공포와 후회로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 그리고 살인자와는 그 즉시 모든 관계를 끊었소 홈즈 선생 제발 부탁이오 제임스를 구해야만 하오 꼭 구해야 하오 공작은 공작은 그만 자제심을 잃고 꽉 움켜진 주먹을 휘두르며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마침내 마침내 그는 이성을 찾고 다시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홈즈 최선을 다해서 공작님을 도와드릴 테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임스 와일더 비서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임스는 아니오 살인자는 이미 도망갔소 홈즈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공작님께서는 제 명성을 전혀 듣지 못하신 듯 싶습니다 제 명성을 들으셨다면 쉽게 저를 빠져나가리라는 생각은 못하실 텐데요 여관 주인인 루빈 헤이즈가 체스터필드에서 어젯밤 체포됐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어젯밤 정각 11시에 말입니다 오늘 아침 학교를 출발하기 전에 지역경찰 서장이 제게 보낸 정보를 받았습니다 공작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경탄어린 시선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능력을 가졌군요 루빈 헤이즈가 잡혔단 말입니까 잘된 일이지만 이 일로 제임스에게 해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소 공작님의 비서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홈즈 선생 사실 제임스는 제임스는 내 아들이오 이제는 홈즈가 충격을 받을 차례였다 하 이건 정말 전혀 예상 못한 말이군요 공작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소 솔직하게 솔직하게 다 말하겠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비참한 모든 사건은 제임스의 질투에서 비롯되었다오 내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을 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오 나는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지만 여자는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나의 청혼을 거절했소 자기 같이 미천한 여자와 결혼하면 내 지위에 흠집이 간다면서 말이오 그녀가 살아있다면 나는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요 하지만 그녀는 아기를 낳고 죽었소 그 아이가 바로 제임스요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 아끼며 보살펴 주었다오 비록 내가 제임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는 못했지만 좋은 학교에 보내주었고 다 큰 청년이 되어서는 곁에 가까이 두려고 비서로 채용한 것이오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가 세상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면서 나를 위협해왔소 제임스가 세상에 드러나면 내 결혼생활이 불행한 이유가 숨겨진 사생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댈 건 분명했소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임스는 내 후계자이자 상속자인 셀타이어를 질투했다오 홈즈 선생은 그런 상황에서 왜 계속 제임스를 한 집에 두고 살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제임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오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을 제임스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오 그래서 협박을 당하면서도 제임스를 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오 도저히 그 애를 보낼 수 없었소 하지만 나는 제임스가 셀타이어를 해코지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셀타이어의 안전을 위해서 헉스터블 박사 학교에 입학시켰던 것이오 제임스는 한때 우리집 하인이었던 루빈 헤이즈란 놈과 일을 꾸몄소 헤이즈는 질이 나쁜 사람이지만 어째서인지 제임스는 헤이즈와 친하게 지냈다오 제임스는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소 제임스가 셀타이어를 유괴하겠다고 결심하자 헤이즈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오 내가 셀타이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 말 기억하오 제임스가 내 편지를 뜯어보고는 거기에 셀타이어에게 학교 뒤에 있는 레드기쇼 덤블숲에서 만나자고 쓴 쪽지를 넣었던 것이오 내 아내의 이름으로 말이오 결국 셀타이어는 그 편지에 속고 말았지 그날 밤 제임스는 자전거를 타고 셀타이어를 숲속에서 만나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한다고 지금 황무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오 이건 제임스가 나에게 털어놓은 그대로 말하는 거요 그리고 그날 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에 다시 숲으로 와서 말을 탄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어머니에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셀타이어를 속인 거요 셀타이어는 그만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소 약속한 시간에 숲속에 오니 르빈 헤이즈가 조랑말 한 마리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지 헤이즈는 셀타이어를 말에 태우고 도망간 것이오 하지만 얼마 후에 헤이즈는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렇지만 제임스는 이 사실을 어제서야 알았소 헤이즈가 새막대로 뒤쫓아온 그 선생의 머리를 때렸고 심한 부상을 입은 선생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이오 헤이즈는 셀타이어를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2층 방에 가두고 자기 부인더러 돌보라고 시켰소 헤이즈 부인은 착한 여자였지만 무서운 남편의 명령이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오 홈즈 선생 당신은 제임스가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을 거요 제임스는 셀타이어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었소 제임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 후계자가 되어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자신은 전혀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소 제임스에게는 제임스에게는 깊이 숨겨진 동기가 또 하나 있소 제임스는 내가 후계자 자리를 자신에게 물려주길 간절히 바랐다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제임스는 나와 협상을 할 생각이었소 만약 제임스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셀타이어를 돌려보내겠다고 말이오 제임스는 내가 섣불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소 제임스는 분명 협상을 하자고 나에게 제안해 왔을 거요 허나 결국 그렇게는 못하고 말았지 미처 실행에 옮길 틈도 없이 일이 급변했기 때문이오 제임스의 음모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홈즈 당신이 어제 하이데거 선생의 사체를 발견하고 붙어요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어제 나와 제임스가 서재에 있는데 헉스터블 박사가 보낸 전보가 도착했던 거요 전보를 읽은 제임스는 공포와 후회에 휩싸였고 혹시나 했던 나의 의심은 제임스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즉시 확신으로 바뀌었소 제임스를 추궁하자 그 아이는 자진해서 모든 사실을 나에게 털어놓았소 그리고 3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애원했소 공범인 헤이지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려고 했겠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 아이의 강곡한 애원을 들어주었소 그리고 제임스는 곧 그 싸움 딱 여관으로 가서 헤이지에게 마차를 타고 도망가라고 말했던 거요 나는 도저히 낮에는 그리로 갈 수가 없었소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여관으로 가서 셀타이어를 만났소 셀타이어는 다행히 몸 하나 상한 데 없이 무사했지만 끔찍한 일을 보고 겪은 탓에 완전히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소 결국 나는 헤이지 부인이 돌본다는 조건으로 3일 동안 아들을 여관에 그대로 두는데 동의했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소 경찰이 셀타이어가 있었던 곳을 알게 되면 살인자가 누군지도 결국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공범인 제임스의 신변에 해가 되니 나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소 제임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헤이지의 범죄도 모른 척 해야 했던 거요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소 홈즈씨 이제 당신이 내게 솔직해질 차례요 네 그러지요 우선 이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공장님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법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를 눈감아 주셨고 살인범의 도주를 도와주었습니다 제임스 와일더가 공범 헤이즈를 도주시키면서 분명 공장님에게서 돈을 뜯어냈겠지요 공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드님 셀타이어 군에게도 공장님은 못할 짓을 하셨습니다 그 여관에 사흘씩이나 방치해 두신 겁니다 하지만 부인이 돌본다고 꼭 약속했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아드님이 또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해도 공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아들 제임스에게는 관대하셨지만 순진무구한 어린 아드님한테는 못할 짓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위험에 빠뜨리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홀드네스 공작이 자기 집에서 이토록 심한 비난을 받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공작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공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작님 단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집사를 불러서 제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아무 말 없이 공작이 전기식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하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있네 홈즈가 말했다 도련님을 찾았다네 지금 당장 싸움 딱 여관으로 마찰을 보내서 도련님을 데려오라는 공작님의 말씀이 있으셨네 기쁜 소식에 들뜬 하인이 사라지자 홈즈가 공작에게 말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으니 과거의 일에 좀 더 느긋해질 수 있겠군요 전 경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의가 실현되는 한 제가 아는 사실을 일일이 다 밝힐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헤이즈에 대해서 헤이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겠습니다 경찰이 헤이즈를 체포할 테고 그러나 저는 헤이즈를 보호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헤이즈가 어떤 얘기를 폭로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이즈에게 입을 다물어야 좋을 거라고 공작님이 확실한 다짐을 받아 두십시오 경찰은 헤이즈가 몸값을 받으려고 소년을 유괴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경찰이 서로 헤이즈의 유괴 증거를 잡지 못한다고 해도 제가 경찰에게 이러쿵 저러쿵 단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님은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제임스 와일더를 계속 집안에 두시면 결코 좋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는 불행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잘 알겠어 홈즈 선생 제임스가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그 아이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낼 계획이오 제임스 때문에 공장님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남부 프랑스에 있는 부인을 다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임스 때문에 좋지 못했던 부인과의 사이가 원만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생각이었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소 그렇다면 저와 제 친구가 이렇게 북잉글랜드까지 온 보람이 있기는 하군요 한 가지 더 확실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헤이즈 말의 발자국이 소 발급으로 찍혔던데 와일더가 그런 희한한 도구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공작은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공작은 우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박물관처럼 생긴 방이 나타났다 그는 유리 장식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니 안에 놓인 설명서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 말 편자는 홀더네스 저택을 둘러싼 호수에서 발견된 것으로 말의 발급에 사용한 것이오 그러나 이 말 발급 편자의 뒤쪽은 소 발급 모양처럼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서 추적자들을 따돌리는데 사용했소 중세시대의 홀더네스 가문에서 전쟁 시 사용했던 물건으로 추측됩니다 홈즈는 장식장을 열고 침을 묻힌 손가락 끝으로 편자를 쓰다듬었다 편자를 최근에 사용한 듯 덜 마른 진흙이 손가락에 묻어나왔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로 두 번째로 궁금해하던 점이었습니다 편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면서 홈즈가 말했다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홈즈씨 공작이 질문했다 홈즈는 수표를 접더니 조심스럽게 수첩 사이에 끼어넣고 안주머니 깊이 그 수첩을 넣었다 그리고 홈즈는 안주머니 깊이 넣은 수첩을 살며시 톡톡 두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대답을 대신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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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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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